이제는 따야 할 때 좋은 슬로드가 되었습니다 으 아 고춧가루 바닷물에서 역사에 오면 신이의 식사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주목은 피클이 기쁨 굿병, 너 페이니? 페이 같지? 우와 드디어 먹어보네 여기 색깔과 크림소스나 볶음김치 더필하시면 말씀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대박 부드러워 그럴거같아? 응, 엄청 부드러워 우와 꿀땅 넘어간다 너무 맛있다 근데 뭘 치킨거지? 치킨 향이 있는데? 너무 맛있어 가라하게도 시켰었지? 그냥 너무 맛있다 다 먹어? 그 몇 년 동안 먹어본 돈가스기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 맛있게 생겼어 너무 맛있는데? 이거 고기 층 보면 근데 이거 안전도 되게 중요한데 너무 막 빨갛게 해놔서 도로가 좀 무서워 여기 옆에? 귀여운데? 너무 빨간 차 귀여운데? 파랗고 노랗고 빨갛고? 초록색으로 하면 더 좋아했을텐데 귀여운데? 비행기 보여줄게 유니콘 포장해주나봐 하나 해달라 그랬는데 유니콘 하나요? 유니콘 난 ㅇㄴ 이름만 들었었는데 자금하고 갔다 Porti 늘 으세요 워크세이크 워크세이크네 워크세이크 워크세이크 워크세이크네 로즈마리같은데 로즈마리맞는데 로즈마리맞는데 신기하다 가방 감 한가득이야 햇빛이랑 예쁘지 가미랑 고양이 귀여워 생산들도 있어 잘 어울리는거 같다 베리 파트너리 뱀 뱀 뱀 뱀 뱀 뱀 뱀 비행기 오늘 구름 특이하다 층층층 구름 모형 이렇게 세워놓은 것 같아 하나 둘 셋 구름 커튼 구름 파티션 제주산에 어떻게든 집으로 귤이 들어온다더니 사실이었습니다 귤을 왕창 주고 가셨어 더 가져가라고 하셨는데 먹을 사람이 없어서 노지귤이에요 맛있겠죠? 까먹어볼까? 까먹어봅시다 까먹어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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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다 이렇게 바삭해지면서 까먹어봅 겉이 터지면서 안에 과즙이 팡 나만 좋아하나 봐 나만 좋아하나 봐 마루가 좋아하는 귤 완벽한 사이즈 마루 사이즈 마루 사이즈 마루야 이게 뭐야 마루야 이게 뭐야 마루야 오늘은 디구 일단 세팅은 이렇게 했습니다 아직 정리가 덜 됐는데 밥부터 먹어야겠어 미나리를 살짝 구워 먹으면 맛있지요 미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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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요 황금 비유를 모르는데 맨날 누가 타줘가지고 이따 마음대로 미나리 어머니 편의점에서 사온거라 안 씻어가지고 껍질을 최대한 조심하며 싸야되고 음 음 맛있어 맛있어 나 이제 화요가능 이따 의미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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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최애 라면이 없는 것 같아 라면 돌아가면서 다 먹는 것 같아 꼭 신상 나오면 꼭 먹어봐야 되고 한 가지만 먹는 사람들 있잖아 응 그런 타입은 절대 아닌거 이건 이거야 이렇게 응 응 꼬비 텐트 그거 뚜껑 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나오는 거 봐 품을 연달아 마치니 한 1년이 지나있다 처음이라 그래 며칠 뒤엔 괜찮아져 아 빌리빌뉴 벌써 1년이 지났다 아니 얼굴을 아니까 나고 맨나고 20대 초반대였던 것 같다 평소 존경하던 은사님에게 문자메시지가 하나 도착했다 쟤 저기 피어있는 버섯같이 응 요지는 책을 읽자는 거다 책을 통해서라면 아버지를 이해할 수도 있고 좌절한 자를 사랑할 수도 있고 형사가 되어 범인을 쫓을 수도 있고 헤어진 연인과의 기적같은 제외도 가능하다 금방은 어두워진다 금방은 어두워진다 금방은 어두워진다 금방은 어두워진다 금방은 어두워진다 우리 그거 킬까? 우리 새로 산 거 발 타드해? 발 타드해? 발 타드해 발 타드해 우와 구워 그 위에다 뭐 구워 뭐 구울까? 구울 게 있나 우리? 사랑하게 될 거 같아 고추랑은 내가 다 풀어 있어 야채 많이 야채를 많이 학교 다닐 때 침대 많이 먹었어? 나 침대는 진짜 안 좋아해 매워 아 떡볶이 파 기주얼 괜찮은데? 그럴듯해 아 근데 캠핑장 오면 너무 과식하게 되지 않아? 네 아침에 샐러드에 빵 한 조각 이렇게 먹고 점심을 좀 제대로 먹고 저녁을 안 먹잖아 우리가 근데 여기 오면은 막 점심 먹자마자 치우고 좀 있으면 저녁이여가지고 근데 왠지 또 따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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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할 일이 없으니까 먹는 거 밖에 그렇지 않아? 응 응 맛있다 응 괜찮네? 응 여름보다 겨울을 더 싫어하는 사람 나 나요 나요 추운 게 너무 싫어 나는 경비 좋아 오 제대로 제대로야 우리 어? 내 야심 표고버섯 커팅 먹어볼까 나는 꽃이 붙어 잘 먹겠습니다 비 오는 거야? 비 맞았어? 비 오면 안 돼 그러니까 나 깜짝 놀라서 비 오는 둘데 갈 거야 타프로 치기 싫었던 자애 최후 난 분명히 타프로 쳐야 된다 그랬어 타프로 치기 싫었던 자애 최후 다음 Conan 타핑 seemed 타프로 치기๊ 칭찬 밧 타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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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수가 없어 귀여워 샐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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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해왔지 샐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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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만들어온 홈콘치즈 오늘 햄치즈 맛있다 응 가장자리가 가사처럼 돼서 맛있는 거 같아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인 거 같아 그리고 숨 나오는 맛이라 깜깜한 밤에 친구치고 나쁘지 않고 지금 밤만 걷어놨어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제 집에 갈 준비를 해야해 비가 와가지고 다들 안 왔어 그러면 짐을 싸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군만두 연기 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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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밥 먹고 있어 쟤 자고 있네 쟤 저러고 자냐? 쟤 자고 있네 쟤 왔어? 이봐 왔어? 먹으러 왔구나 와 가까이 왔네 먹을게 없다 야 미안해 쟤 치즈 안 치 조용히 접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기는 심바락 꺼내봐야겠어요. 아우 기차가 아우 걱정됐다 진짜. 나와봐요. 이것 좀 받아줘. 이게 스웨이드라 여름에 곰팡이 생길까봐 이렇게 열어놓고 보관을 했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안 신은 지는 진짜 오래됐어. 몇 년 됐는지도 모르겠어. 아까워가지고 버리지도 못하고. 언제 다시 유행이 돌아올 거니. 얘는 요즘 신어도 될 것 같지 않나. 언제 유행이 올 거니. 단단해졌구만. 신발 가게 앞에서 신랑이 아는 아빠와 딸을 지나. 펜이는 드디어 오늘부터 일하게 될 꿈 백화점 앞에 섰다. 펜이가 잔뜩 긴장해서 눈은 거북이처럼 흠뻑거리자. 농담이야. 아주머니는 더운지 입고 있던 재킷을 벗어 옆으로 훅 던졌다. 에어컨을 펴고 있는데도 셔츠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펜이는 모구베리의 투덜거림이 점점 길고 지루해지자 슬슬 4층으로 피신하기 위해 빠져나갈 틈을 살폈다. 역시나 귀엽고 안중맞은 손님들이 간혹 보이긴 했지만. 4층 매니저인 스피도는 쉴 새 없이 거들먹거렸다. 사람들은 내가 왜 점프슈트만 입고 다니는지 궁금해하던데. 너도 그걸 물어보려고 한 거지. 네 곁에 내가 힘이 돼줄게. 작은 해 보게도 웃을 수 있게. 네 앞에 서느린 아이이지만. 네 앞에 서느린 아이이지만. 언제나 네 곁에 있을 거야. I love you, I love you. 참아하지 못했던 말. I love you, I love you. 내 맘속에 바다는 너 하나뿐인 너야.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I love you, 차마하지 못했던 말 I love you, I love you 내 맘속의 바다는 너 하나뿐인 너야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